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대표작 중 하나이며 몽환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선열로 남녀노소 사랑하는 작품, 달빛. 이 작품을 듣고 있으면 조용한 밤, 물가 위에 비친 달을 보듯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데요. 달빛의 작곡가 드뷔시는 사실 굉장한 반항하였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1살의 나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그는 수업이 휴강되자 자기 멋대로 선생님 대신 강의를 한다든지 이전에는 없던 요상한 화음을 넣은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선생님들 사이에서 말썽꾸러기 학생으로 통했는데요. 이런 반전 매력의 소유자 드뷔시가 심지어 야한 음악까지 작곡했다면? 게다가 그 음악으로 어마어마한 성공까지 거머쥐었다면 믿겨지시나요? 19세기 슈만, 브람스, 맨델스존, 바그너 등 독일 중심으로 흘러갔던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그 흐름을 프랑스로 옮겨온 천재 작곡가 드뷔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곡은 바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불리는데요. 인상주의 음악은 마치 인상주의 미술 작품을 보듯 색체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음악이라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드뷔시의 작품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프랑스의 작가 스테판 말라르메에시 목신의 오후를 오케스트라로 표현한 작품으로 목신은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숲의 신인데요. 남자의 얼굴과 염소의 몸, 그리고 뿔을 가지고 있고 요정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을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목신의 오후는 이 목신의 관능적이고 꿈같은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를 살펴보면 숲이 무성한 대지에 막이 오른다. 때는 무더운 여름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목신은 어제 오후 하얀 살결에 금발인 물의 요정들과 만났던 일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얼마 후 회상의 요정은 사라지고 온화한 날씨에 싱그러운 풀의 향기가 감도는 고요한 오후, 목신은 다시 잠에 빠져든다. 그때 갑자기 그는 숲속의 웅성거림을 느끼고 시냇물로 다가오고 있는 7명의 요정들을 보기 위해 기민하게 고개를 쳐둔다. 목신은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내려온다. 한 요정이 스카프를 벗는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침입자를 의식한 요정들은 놀라서 달아나고 홀로 남은 목신은 환영을 쫓는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야릇하고 몽환적인 시의 영감을 받아 드뷰시는 음악사에 한 획을 긋는 걸작을 작곡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으로 야한 음악이라니 드뷰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몽환적인 시에 맞는 곡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해답은 이 곡의 첫 두 마디에 모두 담겨 있는데요. 이전 시대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화성, 그리고 악마의 소리. 지금부터 그 미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악에는 보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액센트가 있는데요. 높은 음에 발생하는 피치 액센트, 긴 음에 발생하는 아고기 액센트, 그리고 긴장이 높은 화성에 발생하는 하모닉 액센트 등이 있습니다. 목신의 오후 전주곡 시작 부분의 플루선율에는 도샵과 솔이 주위의 음들보다 길어 아고기 액센트가 발생하는데요. 이 두 음의 음정은 솔, 라, 시, 도, 네칸이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사도인데요. 이 증사도가 바로 옛 중세시대의 악마의 소리라고 불렸던 음정입니다. 중세시대 기준으로 굉장한 불협화와 이질적인 소리로 중세인들은 이 음정을 디아블리스인 무지카, 즉 음악 속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증사도는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도부터 도, 즉 한 옥타브를 이등분하는 소리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대부분의 가요, 고전음악, 낭만음악, 즉 조성음악은 사실 위계 질서가 있는 음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화음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가요? 어느 화음으로 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기? 누가 들어도 당연히 여기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성음악은 특정 화음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 음악이며 그러한 성질이 음악을 더 역동적이게 만들고 그 목표 지점의 화음들이 더 큰 힘을 갖는 위계 질서의 음악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즉 음계에서 각 음간의 간격이 이미 균일하지 않다는 점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음의 거리가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음간의 간격이 온음인 음계, 이러한 음계를 온음음계라고 부릅니다. 이 곡을 시작하는 쿨룻의 멜로디가 바로 온음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간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모든 음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옥타브를 완전히 이등분하는 증사도인 도샵과 솔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걸까요? 도샵이 솔을 이등분하는 걸까요? 솔이 도샵을 이등분하는 걸까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성음악 체계에는 없는 모호함이 이상 야릇한 분위기와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장쪼와 단쪼 두 가지만 사용했던 조성음악에 드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죠. 마치 피클과 샐러드만 먹던 서양식당에 김치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밖에도 드비시는 아리랑과 같이 동양음악에 자주 쓰이는 오음음계, 중세시대에 쓰였던 선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성음악을 벗어나고자 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여기는 현대음악으로 가는 첫 발판을 마련한 작곡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빛의 작곡가 드비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이며 감각적인데요. 오늘은 그가 어떻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음악들은 듣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감성적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리 감성적인 음악이라도 만드는 그 과정은 절대 감성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역사의 길이 남은 천재 작곡가 드비시조차도 굉장한 고뇌와 노력을 쏟았을 겁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들었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음악들, 오늘도 수많은 음악가들이 감동이라는 단계에 닿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